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아주 치명적이었죠. 안녕하세요. 장사건프로입니다. 제가 백종원 대표가 쓴 장사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지도 벌써 수년이 흐른 것 같아요. 기억으로는 병실에서 이 책을 단 하루 만에 독파하고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독후감 아닌 독후감을 블로그에까지 쓴 기억이 있는데 당시 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.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또 속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뿐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단점도 있는데 바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. 그 부분에 관한 건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. 글쎄요.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할 소주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 한참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저 가게의 내실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그런 내공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책이라는 생각이죠. 조금 그 근거를 대자면 실제로 대 카테고리와 소주제들을 봤을 때 1장. 먹는 장사 돈 벌 수 있을까? 2장. 식당 창업과 운영. 그 숨겨진 노하우. 3장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잘하는 음식이다. 4장.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. 마지막 5장은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꿈꿔라예요.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소주제들을 봐도 딱히 마케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공을 중시하는 책이라는 거죠. 그게 정말 저한테는 치명적이었어요. 내공만 줄구장창 쌓기에 되더라고요. 이 주된 마케팅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. 언론에서는 가게 홍보에 대한 내용도 있고 식당 창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샀는데 말이죠.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손에 잡은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고 완독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 재밌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뭐야? 라고 하면서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는 이 재밌다라는 걸 느꼈고요. 제 관심 분야가 장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전 이런 자영업 관련 책들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렇다고 다독가까지는 아니지만 제목이 눈에 잘 들어오는 책은 흥미를 가지고 읽죠. 이 백종원 대표가 쓴 장사 이야기는 치명적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사람을 쉽게 빠져들게 해요. 아주 술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기분이랄까? 심지어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백종원 대표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. 골목식당을 시작하기도 한참 전이었으니까요. 저도 당시에 백종원 대표를 기억하기로 그냥 외식 사업을 하는, 방송으로 홍보하는 기업인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.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 커뮤니티에서는 싸잡아서 백종원 대표를 욕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같은 자영업자였어요. 골목상권을 침범한다는 명목 하에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었죠. 저도 그런 글들을 흥미있게 읽곤 했는데 책을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진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. 특히 책 내용 중에 제 4장을 읽으면서는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걸 느끼기도 했는데 4장의 주제를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.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. 그리고 소제목이 돈보다 중요한 것, 식당 주인은 연기력이 필요하다. 매출 하락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이렇게 소제목도 굉장히 보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죠. 제목만 보더라도 급흥미가 생기는 거죠. 장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. 특히나 전 식당 주인은 연기력이 필요하다. 이 부분을 도파민이 최고치까지 분비되는 경험을 하면서 읽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문장이 바로 이거거든요. 식당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인지도 모른다. 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장사가 안 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해요. 뭐 장사가 안 되는 또 시즌도 있고 하니까요. 하지만 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미치죠. 이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다들 친절하게 해라. 손님이 왕이다를 외쳐서 뭐 그렇게 한들 손님이 친절하지 않는다였어요. 식당 주인이 처음 보는 낯선 손님에게 어서오세요 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면 그걸 친절하게 받아주는 손님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뒤로는 식당 주인 자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. 이건 알바거나 직원이면 더욱 심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예전 골목식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나왔어요. 가장 대표적으로 연돈의 여사장님의 무표정한 표정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. 아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말이죠. 이 책의 내용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솔루션과 해결점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이 백 대표의 의견은 이랬어요. 그래도 친절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. 골목식당 출연자들의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면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쓴 저서에서는 연기를 하면서까지도 친절해야 한다,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. 사실 저도 너무나 격하게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.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저도 여러 번 이런 주제를 다뤘었는데 바로 넘치게 친절하지 않는 것이에요. 이쪽 영상을 보시면 디테일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백 대표 역시도 욕심이 앞서서 너무 과하게 친절을 베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? 저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못했었는데 백 대표의 기준은 이거였어요. 밖에서 그 손님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매장에서 인사할 정도의 친절 음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이렇게 밑줄을 딱 쳐놨더라고요. 그런데 그새 까먹은 거죠. 영상을 만들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으니까요. 백조원 대표가 쓴 책 이 장사 이야기는 분명 단점이 존재해요. 이 전문 작가가 글을 쓴 게 아니어서 문장이 좀 투박하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도 종종 있어요. 그리고 한간에 쏟아지고 있는 여러 자영업 관련 책을 보면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죠. 또 제가 단점이라고 표현했던 이 마케팅 관련 이건 뭐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책 한 권만으로는 좀 모자른 것 같아요. 제가 당시에도 분야별 책을 찾아보면서 이 백 대표가 이야기하는 마케팅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거든요. 사실 요즘은 마케팅이 빠지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늘 이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다만 내공을 쌓기 전에 그러니까 가게와 내가 완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케팅은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른 때보다도 더 마케팅이 필요한 2020년이지만 분명히 내공을 쌓는데 필요한 책이니까요. 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을 전사적으로 하기 전에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.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게와 나를 갖추고 나서 내공을 쌓고 나서 마케팅을 한다면 아마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2020년에도 분명히 통한다는 생각도 들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읽었던 장사 관련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다뤄보고 싶어요. 전 자기개발 책을 장사와 접목해서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개발 서정 역시 장사를 매개체로 리뷰를 해볼게요.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누르시면 돈 버는 장사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. 곰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